가수 송가인이 자신의 막걸리 브랜드 막걸리어라 광고를 인증하며 팬들에게 기쁨을 전하고 있습니다. 6월 18일 송가인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깨아 강남역에도 송가인 막걸리 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공유된 사진에는 강남역 디지털 전광판에 실린 송가인 막걸리 광고 영상이 포착되어 있습니다. 송가인이 이렇게 자신의 막걸리를 판매하는 장소를 인증하면서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송가인 막걸리는 송가인이 직접 상품 기획부터 디자인, 주조, 맛까지 총괄하여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이 제품은 지난 6월 14일부터 편의점 세븐일레븐에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막걸리어라는 부드러우면서도 톡 쏘는 탄산감과 송가인의 목소리처럼 간결하고 깔끔한 맛이 특징입니다. 송가인의 소속사인 포켓돌 스튜디오는 농민들의 쌀 소비량을 증가시키고 어릴 적 부모님께서 직접 막걸리를 담가 드시는 것을 보며 자라면서 막걸리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송가인이 수개월간 전국 양조장들 중에서 엄선하여 우리 쌀 100%로 제작한 막걸리를 선보인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송가인은 또한 제32회 롯데면세점 패밀리 콘서트에 참여하여 활약했습니다. 이 콘서트는 성시경 등 국내 최고의 아티스트들이 참가하여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롯데면세점 패밀리 콘서트는 2006년부터 시작된 K컬처의 대표 이벤트로 이번에도 서울 송파구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열렸습니다. 이 행사에는 다양한 국적의 관광객 약 3만 명이 참석하여 즐겼습니다. 송가인은 마지막 날인 6월 18일에 K의 트로트 특집으로 구성된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날 송가인 외에도 영탁, 이찬원, 장민호, 장윤정, 진시몬 등이 공연을 펼쳤습니다. 이렇게 송가인의 활발한 활동은 팬들에게 큰 기쁨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송가인의 활발한 활동은 팬들에게 큰 기쁨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